제일 간단히 하면 옮겼을 때 인수분해드리는 식으로 쓰겠어요. a로 묶구요. a-6 이렇게 되고 a-2, a-1 이렇게 된다. 곱하기 a-1분에 a-2, a-3 이렇게 되구요. 곱하기 638이죠. a-6, a-3분에 a-1 이렇게 돼. 이렇게 같은 거 지워주시고 그죠? 얘, 얘 지우고, 얘, 얘 지우고, 얘, 얘 지우고 그럼 다 뭐 남지? a-1분에 a 이렇게 납니다. 5번.